한 번 배워 평생 써먹는 부정문 어순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영어의 어순 5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어의 어순은 5가지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형이고요. 여기에서 부정문 어순을 하나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정문 어순을 한번 배우시면요. 자 한번 잊어먹지 않고 계속 써먹게 되실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어순 정리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주어 더하기 동사이다 라고 말했죠. 자 영어는요 주어 동사가 붙어다닌다고 했습니다. 딱 붙어다닙니다. 한국말과 틀립니다.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딱 붙어다니는 그 기본의 자 동사는 부정문 자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don't를 써서 만듭니다. 자 간단하죠? 주어 동사는 붙어다니는데 그 붙어다니는 동사를 딱 띄어서 그 사이에 don't가 들어가면 부정문이 됩니다. 자 이 don't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do not을 줄여가지고 don't가 됩니다. 자 줄임말인 don't입니다. do not의 줄임말 don't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예문 들기 전에요. 주어 중에서 누가 don't를 쓰냐면요. 바로 I, you, they, we 나는, 너는, 그들은, 우리는 이런 주어들이 주어 동사 사이에 do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나는요 I죠. 요게 주어입니다. 그것을 이십니다. 그것을 좋아하다 like고요. 않는다는 don't를 씁니다.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않는다 못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요 한번 부정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주어 동사가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일단 먼저 주어 동사를 붙여보죠. I like 자 주어하고 동사 찾으셔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무조건요. 나는 좋아한다. 자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 요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I don't like. 자 주어 동사 붙인 그 사이에 don't를 쓰시면 됩니다.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것을. I don't like it. 자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너는 you 거짓을 a lie lie가 거짓말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다. 말하다. tell. 안는다. don't. 입니다. 자 근데 주어 동사 붙여서 오라고 했잖아요. 주어 동사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자 너는 말하다. you tell이죠. 근데 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don't를 쓰시면 됩니다. you don't tell. 너는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a lie. 거짓말을. 자 요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가 you일 때 만든 문장이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예문 만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자 we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요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we인 거 아시죠? 거기에 dare 입니다. 가다 go. 않는다 don't 입니다. 자 그럼 주어 동사 먼저 붙여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주어 동사 붙입니다. you go. we go. 우리는 간다. 자 근데 가지 않는다 하니까 don't를 we go 사이에 넣으시면 되겠죠. we don't go. 우리는 가지 않는다. 어디에? 거기에 dare. we don't go dare.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이제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죠. 그들. 그들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그들은 they 아시죠? they. 자 일하기를 to work. 자 원래 일하다 work. 일하다 하면 동사로 일하다 란 뜻이잖아요. 예를 일하기를 해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to 더하기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이런걸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왜냐? 동사를 명사화 해줬다고 해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언젠가 제가 to 부정사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명사화 했다는 거 일하다를 일하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를 to work. 원하다 want. 않는다 don't 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원한다. they want. 자 붙어 다니죠. 주어 동사가. 자 근데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they하고 want 사이에다가 don't를 쓰시면 됩니다. they don't want. 그들은 원하지 않아. 뭐를? to work하기를 원하지 않아. they don't want to work. 그들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doesn't를 써서 자 부정문을 만들 겁니다. doesn't요. 자 이 doesn't는 원래 does not이었는데 그것을 자 요거를 줄임말로 해서 doesn't가 되는 겁니다. doesn't요. 자 그러면 어떤 때 doesn't를 써가지고 부정문을 만드느냐. 주어가 시이나 히일 경우입니다. 주어가 시이나 히 그녀 또는 그가 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요. 1인칭 I나 2인칭 U가 아닌 제 3자들입니다. 나나 너가 아닌 제 3의 여자분 제 3의 남자분 즉 3인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씩 온 거라 해서 단수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doesn't를 고사에 쏙 넣어서 자 부정문을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하셨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예문을 들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녀는 쉬죠. 그를 힘입니다. 알다 노고요. 못한다 doesn't를 써서 문장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사항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다른 강의들이 별로 없어서 다들 잘 모르고 계시거나 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요 3인칭 단수에 대한 거는요. 자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옛날에 강의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she knows 그녀는 안다. 주어 동사부터 다니죠. she knows. 자 근데 3인칭 단수는 어떻게 된다? 자 동사에 s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강의 따로 있으니까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알지 못한다로 할 겁니다. 또 어떻게 된다? she doesn't know. 또 여기에서 s는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죠? 대신 여기에 es가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she doesn't know. 그녀는 알지 못해요. 누구를? 그를 him. she doesn't know him.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그는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로 만들 겁니다. 그는 he죠. 그렇게 so입니다. 생각하다 think. 않는다 doesn't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생각한다 하면 he thinks입니다. 역시 s가 왔죠? 3인칭 단수라서 온 거예요. 자 요거는 강의 따로 있으니까 링크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문으로 만들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he thinks 사이에다가 he thinks 사이에다가 doesn't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hinks의 think에 있는 s는 사라졌죠. 그죠? 대신 여기에 es가 들어간 겁니다. he doesn't think. 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so he doesn't think so.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didn't를 넣을 경우를 할 건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동사가 과거형일 경우 즉 과거에 대한 부정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 동사 사이에 didn't를 넣는 겁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didn't는 원래 did, not을 줄여서 didn't가 된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자 부정인데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아셨죠? 만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옛날에. 자 그러면 나는 I죠. 그들을 them입니다. 만나다, meet죠. 아났다, didn't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붙여서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주어, 동사 붙여 볼게요. 자 I met입니다. meet가 아니라 met입니다. 왜냐하면 meet의 과거형이 met거든요. 그래서 I met, 난 만났었다. 이겁니다. 근데 만나지 않았다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I met 사이에다가 didn't 들어가야 되겠죠. 자 I didn't meet. 자 이미 얘가 과거형, did, 두의 과거형인 did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과거형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셨죠? 둘 사이에 들어갈 때는 얘는 과거형을 벗습니다. I didn't meet. 자 현재형을 썼어요. I didn't meet. 나는 만나지 않았어. 누구를? 그들을 them. 그렇죠? I didn't meet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과거형에서 didn't 를 써가지고 과거형 부정을 나타낸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it. 너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You don't tell a lie.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그들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They don't want to work. 그녀는 그를 알지 못한다. She doesn't know him.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I didn't meet them.